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입신기력이네요. 찻길같이 확버고 둬보겠습니다. 마가 나가고요. 면포를 넣겠습니다. 기마가 나가서 중앙 벽 열겠습니다. 벽 열어서 상위 나가서 정형포진 차릴게요. 아 네 조금. 초반에는 그냥 그런게 없었는데 중간에 장고를 엄청 하시고 난데부터 갑자기 차가 빠르게 한번 나가볼게요. 안 구하겠다는 거죠. 대차를 빠르게 한번 붙여볼게요. 먹고 이 라인 타겠습니다. 쫄병대 붙이는거죠. 상으로 여기로 한번 쳐 볼게요. 먹고 합시다. 차가 상을 달라고 간다. 차가 상을 달라고 간다. 상 달라고 하면 상이 빠질거 같은데 한번 일단 가볼게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이 뒤로 빠져서 지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이 아마 뒤로 빠져서 지킬 때도 했습니다. 마가 차 달라고 간다. 먹는다. 상을 살려야 하나? 형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차가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넘고 자꾸 괴롭혀 봅시다. 포도 달라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치고 가면 됐답니다. 여기를 치고 가고 포가 넘어서 차를 먼저 걸어보고요. 이 장을 치려고 하는 건데 먼저 장을 치는 게 있네요. 일단 먼저 걸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급장기요? 급장기도 한번 해볼까요? 내일 급장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가 막아야 되겠죠? 마가 막고 이렇게 오네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차가 먹어버리면 차가 먼저 먹어버리면 됐다는데 차가 먹으면 차로 먹고 포로 먹고 그러면 되어죠? 못 가겠습니다. 내일 급장기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먹으면 포로 먹는다는 거죠? 아 장군 이런 수 있네요. 아 먹고 합시다. 포로 먹겠죠? 장군을 부른다. 말을 달라고 한다. 양마 대 양포 싸움인데 면보를 먼저 낳으세요? 아 그렇네요. 면보를 먼저 낳고 쫓고 먹었어야겠네요. 그죠? 일단 먼저 장군 불러가지고 양포 분할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말을 달라고 한다. 일단 말을 먼저 달라고 해봅시다. 말을 달라고 해놓고 상도 나가고요. 상이 나중에 이런 자리에 또 뜨는 게 있으니까 상이 나중에 떠서 말을 걸고 이걸 먹는 게 있는데 국을 한번 돌려볼게요. 국을 한번 돌려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이 여기 왔는데 먹으면 먹으면 포로 가둔다 이런 거 다 그죠? 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을 달라고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말을 달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친다는 건데 치면 말을 먹고 마포대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는 죽이고요. 마포대라는 거죠. 마포대를 이러면 여기도 죽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죽기 때문에 장기가 이러면 막 하는데 하늘에서 났죠? 상은 다시 사러 돌아오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이득이 됩니다. 합병하면서 두밀됐답니다. 딱히 질기물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면포를 다시 하고요. 조를 달라고 하고 상이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돌아오죠. 차호 빠졌다 이런 자리가 괜찮아 보이고요. 당겨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려볼게요. 올라갑시다. 올라갈게요. 상 이런 자리 뜨면 마가 나가서 공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마가 떠서 상을 먼저 달라고 하고요. 졸로 지켜야 되겠죠? 여기를 치고 가도 되는데 포가 지금 당장 걸리니깐요. 일단 뭐 살을 넣고 포를 좀 뒤집어 볼게요.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공도 좀 내려놓고 나중에 포가 좀 내려와야 될답니다. 그래야지 상이 여기를 치고 싶어도 지금 못 치죠. 내려오고요. 상이 빠져볼게요. 상이 빠져보고 쫄병대를 좀 붙이면 십살이 이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를 위로 올리면 쫄병대가 되죠. 이런 자리에 오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먼저 말을 거는 거죠. 포가 먼저 말을 걸고요. 그러고 난데 여기를 좀 밀 올려도 여기도 합니다. 장군 치겠다는 거죠. 장군 쳐도 공이 돌면 되기 때문에 뭐 딱히 지금 그리고 이걸 안 먹으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이게 당기는 거죠. 당겨서 이제 여기를 먹는 수가 있겠습니다. 장군 치고 공이 돌면은 마가 이 자리에 가도 포가 앞으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되면 여기 먹는 거죠. 상이 그냥 죽죠. 여기도 죽고요. 갑자기 기부를 뭐 상도 나가면 되겠죠. 포가 걸었으니까 당도 나가고요. 전진합시다. 다음에는 장군 쳐버리면 마가 먹죠. 끝나버립니다. 뒤에 마가 있기 때문에 장군 칠거죠. 장군 마가 먹어야 되겠죠. 포를 먹고 끝났죠 이러면 포다리도 끊겼고 사도 올려버리면 이 포도 죽습니다. 상황이 일단 빠질게요. 다음에는 포 멱을 막아버리면 되겠죠. 멱을 막아 놓고 포 잡으러 가면 이제 장기 끝나죠. 졸도 못 땡기게끔 좀 해야 되겠네요. 졸도 잡아야 할 듯 합니다. 졸도 얘를 의자 봐야 되나 공격합시다. 그냥 네네 공격할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권할까요. 시간 걸리는데 들어갈게요. 그냥 뭐 잡고 뭐 이런 거 보다 빨리 끝내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냥 외통으로 보고 싶어요. 외통으로 외통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포가 이 자리 오면 끝나겠죠. 아 개몰승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